자, 우리 이제 3편의 시작론 보도록 하죠. 일단 간식 잘 드셨죠? 여러분도 합격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내년에 수강생을 위해서 조금 더 여유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고 일단 감사하니까 34회 김봉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똑부러진 분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특강 있다고 해서 간식 보내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은 좀 가져주시고 사랑합니다. 김봉님씨 3편 보죠. 시장론 자, 일단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다 정동진 가자. 정동진 알죠? 다 정동진. 다가 다수의 시장 참여자 시장에 참여하는 건 시장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니까 시장 참여자는 수요자 공급자를 얘기하는 거죠. 수요자 공급자가 많다. 자, 정자는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 있다. 이 정보의 완전 공개를 정보의 완전성이라고도 하고 자, 정보가 완전히 공개됐으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정보를 똑같이 알고 거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정보가 똑같으니까 정보가 대칭을 이룬다라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자, 그러면 이걸로 한번 잠깐 생각해보면 정보가 완전 공개되어 있대요. 그럼 정보하려고 돈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재화가 동질하다. 자, 재화가 동질하니까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부동산 시장의 재화는 동질하지 않고 개별적이죠. 그래서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똑같다라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근데 얘는 재화가 동질하니까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이 된다. 얘는 동질하니까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얘는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진입과 퇴거하는 데 어려움이 없이 진퇴가 자유롭다. 그래서 완전 경쟁의 조건이 다 정동진. 일단 완전 경쟁이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경쟁이 완전히 많이 있는 거예요. 경쟁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경쟁이 완전하게 많이 있더라. 자, 그러면 시장에서 경쟁이 일어나면 뭔가 초과이윤이 있으면 이걸 차지하려고 어마어마하게 경쟁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럼 마지막에는 야, 난 초과이윤이 없어도 돼. 그냥 일한 대가 정상적인 이윤만 가져가도 내가 할 거야 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쟁이 엄청 많으면 초과이윤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초과이윤이 소멸되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 계속 등장하는 거고 그러면 얘를 배운 이유는 얘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시장 참여자가 있을 거고 정보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 정보가 불안정하다. 정보의 불완전성이 있을 거고 불완전하다라는 건 자, 완전하다는 건 공개됐다는 얘기예요. 불완전하니까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정보의 비공개성이라고 하고 정보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어려워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해요. 그럼 정보가 숨겨져 있으니까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정보를 알려고 돈을 많이 쓰겠네. 정보 비용이 크다, 작다, 크다. 정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제어가 동질하지 않고 뭐하다? 개별성이다, 개별적이다.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진태가 어렵다. 여러 가지 법적 규제와 그다음에 고가를 띄고 있어서 사기도 어렵고 또 거래가 장기성을 띄어요. 내가 팔려고 내놨지만 바로 팔리지 않을 수 있죠. 시간이 오래 걸려. 1년이 걸려도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팔고 시장을 빠져나가고 싶어도 쉽게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 좀 더 해석할 건 매매가 단기를 띈다, 장기성을 띈다, 장기성을 띄더라라는 거.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경쟁이 완전 많으면 초과윈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경쟁이 불완전하게 일어난데 불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럼 얘는 초과윈이 있어, 없어? 있어요. 초과윈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초과윈이 존재한다. 이 초과윈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을 뭐라고 한다? 투기라 그래요. 투기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이걸 독과점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독과점. 그래서 소수나 하나가 공급자가 되면 독과점 시장이 되죠. 불완전 경쟁 시장을 다른 말로 독과점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1년 내내 계속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 암기 코드만이 아니라 암기 코드를 활용해서 부동산자의 특성과 각각의 용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학계론의 개념을 잡는 건 용어부터 출발한다고 했어요. 용어에 많은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정보를 분석할 때 기술적 분석이라고 나오는데 이 술은 언제 먹었다? 과거에 많이 먹었다. 과거를 역사라고 얘기해요. 역사를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 이거 말고 기본적 분석이 있죠. 기본적 분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알아내는 걸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과거를 분석하는 것 역사 자료를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 잠깐 한번 보죠. 우리가 효율적 시장을 세 개로 구분해요. 약성, 그 다음에 준강성, 그 다음에 강성 이렇게 구분해요. 약성은 과거 정보가 반영된 시장, 준강성은 과거 현재가 반영되고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반영된 시장이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어떤 시장에서 반영된 정보를 알고 투자하면 초과에는 얻을 수가 없고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투자해야 초과에는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약성 과거 반영되어 있어요. 준강성 과거 반영되어 있어요. 얘도 과거 반영되어 있죠. 얘들은 모두 다 과거는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반영된 정보를 알아낸 거니까 초과에는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떤 시장에서도 초과의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초과의 능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기억해놓고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에는 얻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리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떤 시장에서도 초과에는 얻을 수가 없다. 자, 정보현재가치 우리 계산 문제 할 때 차안에 땡긴다. 차안이 땡긴다. 차안 땡 이렇게 외웠죠.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을 곱하고 땡긴다는 건 미래값을 현재로 당겨오는 걸 땡긴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할인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 현재 가치를 구하려고 할인한다. 정보의 값어치를 구하는데 야, 정보가 얼마의 값어치가 있어? 이걸 구할 때 현재 값으로 구할 때 차안을 땡긴다. 차안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는 걸 할인이나 하죠. 이건 뭐 수천 번 배울 거니까 학기론에서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눈다. 이 R은 이자율이나 이자율이나 이걸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오늘 계속 나올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뭘로 쓸 거냐면 할인율로 쓸 거예요. 할인율 할인율이에요.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쓴다. 이때 R은 퍼센트가 없는 없는 할인율 요구 수익률을 얘기한다. 엄청 중요해요. 이따가 계속 설명할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을 쓴다. 할인율로 일반적으로 뭘 쓴다? 요구 수익률을 쓴다. 자 그러면 11월 12월 달에 배웠으니까 요구 수익률은 두 개의 합으로 일반적으로 구성돼 있어요. 요구 수익률은 두 개의 합. 시간만 지나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에다가 위험이 커지면 더 많이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 수익률이 있죠. 이 하나가 얘가 무위협률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이죠. 시간만 지나면 얻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위험의 커짐에 따라서 높여주는 수익률 위험 할증률 이렇게 두 개의 합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위험하지 않는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은 뭐가 있어요? 은행에 맡기면 위험하지 않잖아. 은행 망하지 않으니까 그럼 뭘 줘요? 이자를 줘잖아요. 이자 수익을. 그래서 얘는 뭘 얘기하냐면 금리 대출금리 시장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율을 얘기하는 게 보통 무위협률 이뿐만 아니라 국채금리도 쓰는데 중요한 건 금리가 무위협률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위험에 따라서 높여주는 거죠. 라는 거 이따가 다시 나올 거고 자 어쨌든 이 R은 요구수익률 퍼센트 없는 걸 쓴다. 잠깐 한번 우리 연수 한번 해보죠.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2년 후에 2년 후에 개발이 되면 2억 4천 이렇게 나왔어요. 2억 4천 2백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고 만약에 개발이 안 되면 1억 2천 백만 원이다.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개발될 확률이 40%다. 이렇게 나왔고 이때 요구수익률은 10%를 적용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딱 나오면 그냥 딱 바로 3초 단계 답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정부현재 가치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자 금액 차이죠. 금액 차이 공 6개 없애버리면 6개 없애버리면 2 사이에서 1, 2를 빼면 차이가 얼마? 1, 2, 1이죠. 1, 2, 1 금액 차이 자 개발이 될 확률이 40%니까 안 될 확률은 얼마? 60%인데 여기는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으로 끝내야 되니까 퍼센트를 떼어줘서 0.6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R로 나눠줘야 되겠죠. 요구수익이 10%니까 R은 얼마로 적용한다? 0.1 퍼센트 뗀 거죠. 그럼 1 플러스 R은 얼마? 1.1 몇 년을 당겨야 된다? 2년 그래서 이승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6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얼마? 6천만 원이라고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정보현재 같이 우리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손쉽게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차안을 땡긴다. 차안 땡 이렇게 자 학자별 지대이론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초기생들은 사실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좀 어렵겠지만 우린 다 재시생이니까 익숙하죠. 외워야 돼요. 자 시작론에서 이제 뒷부분이 17명의 학자가 나와요. 17명을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이제 34회는 사실 이렇게 연결은 잘 시켜놓고 내용을 좀 물어보게 내왔어요.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 보통 그전에는 이렇게 차액 지대 얘기하는 사람이 리카도 맞아? 이것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지문들이 문제가 많았는데 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죠. 내용은 사실 수업 중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한번 보죠. 일단 익숙하게 리카도라는 학자 차액 지대 절대 지대 마르크스 위치 지대 튀넨 알론소 입찰 지대 춘 지대 마샬 경제 지대 파레토 사람이 앞에 있다 뒤에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암기코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잠깐 한번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잠깐 생각해보죠.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지대는 토지 임대료를 얘기하는데 리카도는 차액이 지대라고 그랬어요. 차액은 뺀 금액이죠. 뭐에서 뭘 뺀 금액이 지대냐? 남는 걸 지대라고 봤어요. 남는 걸 뭐라 그래요? 잉여라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대를 뭘로 보았다? 잉여로 보았다. 그럼 빼서 남는 게 지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토지 이때는 농업 시대였으니까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농작물이 생산이 됐을 거야. 이걸 팔았겠죠. 얼마에 팔았어? 가격에서 만들 때 들어간 생산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산비를 빼고 남는 건 뭐다? 지대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럼 얘는 뭐에서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이 뺀 차액이죠. 뺀 차액이 뭐다? 지대다. 남는 거니까 뭘로 보는 거다? 잉여로 보는 거다. 이렇게 봤던 게 리카도의 차액 시대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 곡물의 가격은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잖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생산량은 뭐에 의해 결정되는 거냐면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의 비옥한 정도에 따라서 얘가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옥도가 높은 우둥지라면 우둥지라면 생산량이 많아질 거니까 가격이 높겠죠. 그러면 남는 게 많아지겠네. 그래서 우둥지에 비옥도가 높은 토지의 지대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가격이 많이 나오니까 남는 게 많은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리카도의 차액 시대예요. 자, 마르크스의 절대 시대. 사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여기 여섯 명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마르크스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딱 하나만 나와. 절대지대 절대적으로 지대는 발생한다. 절대적으로 발생한다. 뭐만 인정되면 소유만 인정되면 그래서 이게 네 땅이다라고 소유권만 인정되면 지대는 무조건 발생하는 거야. 비옥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 최열등지 한계지대는 관계없이 네 땅이라고 인정되면 무조건 지대 발생하는 거야.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절대지대. 자, 튀넴에 위치 지대는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 위치에 따라서 얘가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지니까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시장은 중심지에 있는데 외곽에 떨어져 있어서 농산물을 재배하면 운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남는 게 적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송비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송비가 달라져서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 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외곽에 위치해보죠. 외곽에 위치했어요. 그럼 수송비가 커요? 작아요. 외곽에 있는 걸 시장은 언제나 중심지에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은. 그럼 멀리까지 이렇게 운반하니까 수송비가 어떻다? 크다. 그럼 지대가 커요? 작아요. 이거 비용이잖아요. 비용.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지대가 뭐한다? 작아진다. 그래서 튀넨이 얘기했던 건 수송비와 지대는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를 얘기한 거예요. 이건 이제 어디서 왔냐면 튀넨은 리카도의 제자였어요. 리카도의 제자니까 수송이 얘기했던 게 다 맞는 줄 알았어. 그래서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면 지대인 줄 알았는데 야 마차 타고 왔다 갔다 보니까 비용도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지대가 다르대요. 위치가 중심지에 있냐 외곽에 있냐 왜 그럴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하나를 더 빼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한 거예요. 뭘 빼야 된다? 수송비예요. 그래서 수송비를 더 빼줘야 지대가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얘가 크면 많이 빼줄 거니까 얘가 뭐한다?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튀넨의 위치대예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알론소의 입찰 입찰은 경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 경쟁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 그러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겠죠. 좋은 땅이 있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차지해? 돈을 많이 낸 사람이야 조금 낸 사람이야 많이 낸 사람이죠. 돈을 많이 내겠다고 한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경쟁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지대는 얼마냐면 돈을 많이 내겠다고 한 금액이 지대가 되는 거예요. 경쟁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입찰지대는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대로 최대로 돈을 많이 내겠다고 용이한 제시한 금액을 이걸 입찰지대라고 한다. 최대 집을 용이 얘기해요. 경쟁에 의해서 좋은 땅을 차지할 때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사람이 차지하고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금액이 지대가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최소예요. 최대예요. 최대예요. 근데 이때 그냥 무한대로 내가 손해보면서 돈을 많이 내겠다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없어. 손해보는데 왜 돈을 내? 안 하지. 손해보면 손해보지 않아야 돼요. 돈을 많이 내는데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돈을 많이 내겠다는 걸 학문적으로 표현할 때 아까 우리가 경쟁이 있으면 초과연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초과연이 얼마일 때 0이에요. 얘를 기억해놔야 돼. 어렵게 나온다면 얘가 나올 수 있어요. 최대 집을 용이 얘기인데 그냥 무한대로 많은 돈이 아니라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레서 이 얘기를 초과연이 0이 되는 수준의 최대 집을 용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준지대 보죠. 준지대 자 이 부분이 설명할 게 많아서 시간이 걸리는 건 이해해 주시고 준지대 지대가 아니죠. 지대에 준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셜 얘기했던 준지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가 아니라 기계설비도 얘가 얘가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만들지를 못한대요. 공급이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더래요. 기계설비가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한대요. 이렇게 됐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수업 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부부연계 자연적 특성에서 뭐 때문이냐 라고 얘기할 때 뭘까요? 부부연계 하나 찍어봐요. 부부연계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발성 나와야 되는데 우리 제시생이잖아. 부중성 만들지 못하죠. 만들지 못하니까 귀하죠.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죠. 소유욕이 생겨요. 그럼 서로 차지하려고 수요자가 경쟁하겠네. 그럼 지가가 비싸지겠네. 지대도 비싸지겠네. 지대가 비싸지는 걸 지대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지 못해서 부중성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네. 부중성과 비슷해서 지대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네. 아 그럼 얘는 지대가 비슷하니까 준지대 지대를 준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중성으로 지대가 발생하는데 만들지 못해서 소득 발생하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에 준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 기계의 설비는 시간만 지나면 어떤 기계든지 간에 시간만 충분한 만들 수가 있어. 얘는 일시적으로 잠깐 못 만드는 거예요. 준지대는 언제나 언제만 발생해요. 일시적으로만 발생해. 일시적. 단기적으로만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연구적 장기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지대 우리 시험 문제 10번 나오면 현재까지는 10번이 다 일시적이에요. 연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3사에도 연구적 장기적 이렇게 나와서 틀린 거였어요.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지대에 준한 이유가 만들지 못해서 지대랑 비슷하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경제지대 보죠. 파레토의 경제지대. 우리 수업 중에 나갈 내용이긴 하지만 잠깐 좀 오늘 투자를 했으니까 제가 소개시켜주는 건데 총 수입은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의라고 봤던 것이 파레토의 경제지대 이론이었어요. 총 수입은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인데 전용 수입은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최소한의 수입을 이걸 전용 수입이라 한다. 얘는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수입을 경제지대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최소한 나오면 전용 수입 희소성 나오면 경제지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보죠. 손흥민 영봉이 한 164억쯤 해요. 1년에 164억 정도 손흥민 축구선수 알죠. 총 수입이 그냥 160억이라 해보죠. 160억을 벌어요. 근데 손흥민이 추구하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열심히 일해서 최소한 1년에 직장도 다니고 일반적인 사람 특별한 능력이 없고 일반적인 사람처럼 직장 다니고 저녁에 야간도 알바도 하고 막 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최소한 1억은 벌 수 있다고 해보죠. 최소한 1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처럼 특별한 능력이 없고 이러면 1억을 버는데 여기에 159억을 더 벌었잖아요. 얘는 뭐 때문일까요? 159억은 왜 주는 거야? 희소성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축구를 그렇게 잘 찾는 사람이 희소하니까 희소하니까 세트의 이론인 거예요. 제가 그냥 열심히 이렇게 아니에요. 제 얘기하지 말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만의 어떤 능력이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지대를 키운다는 얘기의 개미인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일하면 연봉 그냥 우리가 한 3천만 원 벌 수 있는데 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 남과 차별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연봉이 높아지겠죠. 어떤 수입이 더 많아지는 거야? 경제지대가 많아지는 거야. 이렇게 연구했던 이론이 파르토의 경제지대 이론인 거예요. 파르토의 경제지대 자 그래서 이제 암기코드 한번 연결해 보죠. 우리가 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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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절 마루 절이 있는 언덕마루 가는데 위치가 튀는 곳에 소 입 입이 작은 소 입 입이 작은 아줌마 줌마가 뭐하고 있다? 경례하고 있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연상하면서 카차죠. 카차 카차 타고 절이 있는 언덕마루 가는 거예요. 절 마루 가는데 위치가 튀는 곳이 있어요. 위치 튀는 곳에 입이 작아. 입이 작은 아줌마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냥 아줌마가 뭐하고 있다? 경례하고 있다. 이 그림을 딱 떠올리면서 순서는 틀려도 괜찮아요. 연결시키는 게 중요해. 카 나오면 차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절 나오면 마루 마르크스 나와야 되고 위치 나오면 튀넨 그 다음에 아줌마니까 줌마 소 나오면 소입 격 나오면 격례 이렇게 공통된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상하면서 지대이론을 외워야 돼요. 카차 타고 절 마루 가는데 위치 튀는 곳에 소입 아줌마가 격례하고 있다. 그림을 떠올리면서 지대이론이었고 자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 자 이건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오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우리가 입찰한다 경매할 때 입찰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입찰기한이라고 외울 거예요. 입찰기한 입찰기한 입찰기한은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운송비와 무슨 관계? 이게 무슨 관계예요? A는 B분의 C 이렇게 나올 때 위에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래서 얘가 비례관계다.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커질 때 한계 운송비가 뭐한다? 커진다. 이거 하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계 운송비가 위로 가야 돼요. 비례관계니까 한계 운송비와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비례관계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입찰지대 곡선 기울기를 배울 건데 잠깐 좀 설명하면 자, 여기에 지대가 있고 여기가 이제 도심이 있고 외곽으로 갔을 때 단일 도심 토지에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에 각각 용도 이용 방법에 따라서 지대 곡선을 그리니까 상업용의 지대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주거용의 지대 곡선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 다음에 공업용의 지대 곡선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우리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를 따져봤을 때 자, 이 부분을 보니까 누가 이용할 거냐 누가 차지할 거냐라고 할 때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사람이 차지한다고 그랬죠. 누가 지대를 가장 많이 내겠대. 상업용의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은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이유가 입찰에 의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럼 이 토지는 어떻게 이용하겠냐 라고 했을 때 지대를 가장 많이 내겠다는 게 뭐예요? 주거용. 그럼 여기는 누가 이용하겠냐 공업용 그래서 가장 높은 걸 연결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입찰에 의한 지대 곡선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것만 이렇게 연결하면 가장 높은 것만 이렇게 연결한 선을 얘를 뭐라고 한다? 지대 곡선인데 입찰에 의한 지대 곡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 곡선은 입찰 지대 곡선은 가장 높은 것만 연결했다. 아까 우리가 입찰지대는 최대 지불용 얘기죠. 돈을 가장 많이 냈으니까 반을 많이 낸 거니까 가장 높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걸 연결했다. 자 그럼 보죠. 여기가 기울기가 커 여기가 기울기가 커 아까 세워질수록 기울기 크기가 크다죠. 자 그러면 상업용이거나 도심 가까이가 기울기가 크죠.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왜 그러냐 이제 물으면 왜 그러냐 라고 물으면 뭐가 나와야 돼. 한계 운송비가 뭐하니까 크니까 얘와 얘가 비례니까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큰 이유는 한계 운송비가 크기 때문에 라고 연결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나오면 답인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나오면 이것만 딱 알고 있어도 답을 쉽게 찾을 거니까 입찰기 한 이렇게 외워놓고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한 한자가 들어가야 돼요. 한계 운송비와 비례 관계다. 한계 운송비 그냥 운송비라고 하면 안 돼. 한계 운송비와 운송비는 달라요. 전혀 한계 운송비라고 나와야 돼요. 한자가 들어가요. 한계 운송비 자 마찰비용이론 헤이그라는 사람이 마찰비용이론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에이그 또 마찰비 잤냐 이렇게 외웠어요. 에이그 마찰 에이그 또 마찰비 잤냐 이렇게 헤이그의 마찰비용이론 일단 첫 번째 마찰비용이론을 제시한 학자가 헤이그라는 게 중요해요. 에이그 헤이그 에이그 자 올해도 나왔어요. 3사회 마찰비용이론은 마찰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그래요. 운동을 방해할 때 뭔가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걸 마찰이라고 얘기하죠. 입지를 바꾸려고 할 때 입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마찰로 작용하는 게 있어 두 가지가 지대와 교통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입지를 바꾸려고 할 때 이쪽이 도심이고 이쪽이 외곽이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주거지를 바꾸려고 하든 무슨 입지를 바꾸려고 한다고 해보죠. 이렇게 오면 뭐가 비싸죠? 도심이니까 지대가 비싸지죠. 토지 힘들어하고 비싸져요. 지대가 비싸지니까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찰로 작용하는 거예요. 외곽으로 나가면 많은 것들이 중심지에 도심에 있어요. 외곽으로 살면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들어가? 교통비가 들어가요. 외곽으로 나가고 싶을 때 마찰로 작용하는 게 뭐예요? 교통비가 커져요. 그러니까 얘가 마찰로 작용하는 거죠. 얘가 입지를 바꾸려고 할 때 마찰로 작용하는 게 두 개가 있어. 도심으로 갈 때는 지대가 방해할 거고 외곽 갈 때는 교통비가 방해하는 거야. 이 두 개를 잘 우리가 조율해서 합이 작은 곳이 내가 입지를 선정하는 곳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에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인 거예요. 도심일 때는 누가 크게 작용한다? 지대에 도심일수록 지대가 큰 작용할 거고 외곽일 때는 누가 교통비가 크게 마찰로 작용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비용은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다. 이렇게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만의 생각으로 연상을 시켜놔야 돼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읽어나가는 건 머릿속에 암기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딱 제시했지만 제 설명과 여러분의 논리가 조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 머릿속에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통해서 한번 각인시키는 작업을 여러분들의 논리대로 해야 돼.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찰로 작용할 때 마찰로 작용할 때 도심 갈 때는 지대가 비싸지니까 얘가 못 가게 하는 거지. 외곽으로 갈 때는 교통비가 비싸니까 외곽으로는 얘가 못 가게 하는 거지. 두 개가 지대 교통비. 삼사회는 지대와 교통비가 이 두 개가 마찰비용이냐 이거 합이 마찰비용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시공간구조 이런 보죠. 자 재동의가 호선되어 다했다. 이제 암기코드 보면 재동의라는 사람이 호선은 어떤 단체 내에서 대표로 선출되는 걸 호선이라 그래요. 우리 중개사법이 잠깐 나올 수도 있어요. 호선되어서 재동의가 호선되어서 다했다. 재동의가 호선되어 다했다. 재동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호선 호이티의 선영이론 다해 다핵심이론의 해리스와 울만 두 사람이 얘기했지만 해리스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학자 이름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도시공간구조이론 버제스가 얘기한 건 동심원 호이티는 선영 해리스가 얘기했던 건 다핵심이론 재동의가 호선되어 다했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뭐 매년 나오는 거죠. 무조건 매년 나오는 거 동심원이론에서 야 도시가 이렇게 동심원을 그려나가면서 커지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호이티는 아니야 야 동심원이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따져보니까 안 그래 중심지가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뻗어있으면 도로가 사방으로 뻗어져 있을 때 간선도로가 뻗어있으면 고급주택들은 주로 외곽에 이렇게 도로 가까이에 이렇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모양이 이렇게 부채꼴로 형성되는구나 를 얘기했던 것이 이게 호이티의 선영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이티의 선영이론 그러면 호이티의 선영이론 나오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호이티의 선영이론 이 선자가 우리가 부채선자가 한 자가 있어요. 부채선 부채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 아니야. 직선으로 나왔어요. 올해 34회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34회 직선이 아니라 뭐예요. 부채꼴이야. 선자가 직선선이 아니라 부채선자예요. 부채꼴 모양인데 그냥 마음대로 부채꼴이 아니라 뭘 따라서 부채꼴이에요. 도로죠. 도로도로 교통망 도로를 따라서 부채꼴 근데 이 모양을 결정했던 건 여기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항상 외곽은 쾌적하니까 돈 많은 사람이 외곽에 갈려 그래요. 돈 없는 사람들은 이 중심지 가까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항상 중심지 가까이에 있으려고 해요. 돈 많은 사람 고급 주택이에요. 고소득층 그래서 세 개 고급 주택 도로 부채꼴 이렇게 나오면 호이티의 선형이론이에요. 다핵심이론은 핵심이 핵이 핵이 여러 개 있다죠. 이거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건 얘 두 개는 단핵 도시예요. 핵이 하나야. 단핵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지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중심지가 그런데 해리술만은 다핵심 핵이 여러 개다. 그러면 도심은 도 있을 거고 부도심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지. 부도심은 여기서만 나와야 돼. 얘와 얘가 부도심 나오면 돼 안 돼요? 없어요. 얘는 부도심이 없어요. 도심이에요. 중심 업무 지대를 도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에게서는 부도심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우리 시험 문제에 답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핵심이니까 핵이 여러 개니까 부도심도 존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수업 들으면서 뭐 필기도 하잖아요. 큰 의미는 없어. 사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근데 다시 봐야 될 건 깔끔하게 봐야 되니까 제가 다시 학습자료실이나 밴드에 올려줬으니까 출력하셔도 되고 오셨으니까 나가면서 원장님한테 하나 더 달라고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여분으로 가져가시고 자 공업입지론 보죠. 공업입지론 비버가 끄는 비버 알죠. 동물 중에 비버 비버가 끄는 수레 수레라고 생각하면서 비버가 끄는 수레 비버 수레 이렇게 외울 거예요. 비버 비용이론은 베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버 비용이론 베버 수요이론은 래쉬라고 얘기해요. 수요이론 래쉬 여만큼이 사실 전부의 이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 비용이론이 베버 수요이론이 래쉬 얘는 공업입지니까 공장은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곳에 입지에서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공업입지론인데 한번 보죠. 비용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만들 때 들어가는 걸 생산비용 이를 줄여서 생산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얘는 생산 측면이야 소비 측면이야 생산 측면이에요. 생산 측면에서 공업입지를 얘기했던 건 비용이론이고 얘는 수요죠. 수요자니까 사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비 측면에서 수요 입장에서 공업입지를 얘기한 건 수요이론이에요. 이건 뭐 수요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비용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생산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나가는 지출 비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최소가 돼야 돼. 비용이 최소가 좋더라. 최소 비용이론이고 수요자는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많아야 많이 사갈 거니까 최대 수요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비버를 기억해놓고 수례를 해석해놓고 이걸 우리가 용어를 풀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용어의 정리 비용은 생산 측면에서 그러니까 생산 측면에서 공업입지를 설명한 건 배벌을 얘기하는 거고 수요 측면에서 얘기한 건 래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는 많은 게 좋으니까 최대 비용은 작은 게 좋은 거죠. 최소 비용이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비버 수례 자 이때 먼저 얘 먼저 보죠. 그 다음 거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에서 자 비버라고 외웠어요. 비버 비용이론은 배버 비용은 당연히 최소가 좋지라고 할 때 배버가 얘기했던 공장의 입지를 결정하는 건 딱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 이 세 가지가 수송비 노동비 집접이익 이렇게 세 가지 수노집이라고 외워요. 수노집 수송비 노동비 집접이 가장 중요한 건 수송비예요. 수송비 수송비 노동비 집접이 노동비를 인건비라고 하고 수송비를 운송비라고도 하죠. 집접이익은 관련된 산업들끼리는 모여 있으면 서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용시설을 같이 쓰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보니까 모여 있으면 얻는 이익을 직접 이익이라 그래요. 직접 이익이 최대가 되는 곳이 좋더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거 최소 비용이러니까 뭐가 최소해야 돼요? 비용이 최소죠. 그러면 기업 입지를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세 가지가 모두 최소해야 돼? 비용이 최소해야 돼? 비용이 최소해야 돼요. 얘는 최소해요. 비용이니까. 얘도 비용이니까 최소해요. 근데 얘는 비용이 아니죠. 이익이니까 최대인 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우리 시험에 유명한 질문이에요. 각 요인이 최소해야 돼요? 비용이 최소해야 돼요? 비용이 최소해야 돼요. 각 요인이 최소라고 하면 안 된다. 각 요인이 최소가 아니라 비용이 최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 비용이론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원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원감 우리 어린이집에서 원장 밑이 원감이에요. 원감 원장 원감 이렇게 있어요. 자 원감이라고 했을 때 원료 지향형 원료 지향형은 중량 감소 산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감 자 배번은 비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비용이냐면 수송비가 중요해. 그래서 비용 중에 가장 우선시한 건 수노 집중에 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수송비가 그럼 수송비가 줄이는 게 좋겠죠. 근데 원료가 엄청 크고 무거워. 그럼 공장과 즉 원료 산지와 공장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원료 산지에서 원료를 캐서 무거운 걸 운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송비가 그럼 공장을 원료 산지와 멀리 떨어져야 돼. 원료 산지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야 되겠죠. 이게 원료 산지 가까이로 지향해야 된다는 입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을 원료 산지 가까이 가야 된다. 이유가 원료가 무거우니까 가벼우니까 무거우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료가 엄청 무거워요. 원료가 엄청 무겁다. 원료가 무거운 걸 원료가 제품보다 무거운 정도를 원료 지수라고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별표 쳐놔야 돼요. 원료 지수 원료 지수를 얘기한 사람 학자가 누구냐 라고 나오면 그냥 딱 나와야 돼. 누구예요. 베버예요. 베버. 원료 지수는 베버가 처음 얘기했고 베번만 얘기한 거예요. 원료 지수 원료 지수가 원료가 무겁다라는 건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보다 뭐하다 크다가 중요한 거예요. 1보다 크면 원료가 무거운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장에서는 원료를 뭘로 바꿔? 제품으로 바꾸죠. 원료가 제품 될 때 중량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들겠네. 이걸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지향형이다. 라고 해요. 이 지문이 그냥 이렇게 나오면 머릿속으로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딱 외워놓고 시작하면 좀 간편해요. 자 그럼 만약에 원료 지향형은 중량 감소다. 그럼 이걸 한번 해석해보죠. 중량 감소 그러면 원료에서 제품이 될 때 중량이 느는 거예요? 쭈는 거예요? 쭈는 거야. 얘가 크고 얘가 작은 거죠. 그럼 원료가 크고 무겁겠네. 그럼 원료 지수는 1보다 크겠지. 원료가 크고 무거우니까 이걸 운반하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 그럼 공장을 원료 가까이 둬야지. 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료 지향형 원감 그럼 반대로 이제 중량 증가 산업은 뭘까요? 중량 증가 산업은 원료 가까이 가야 돼? 시장 가까이 가야 돼? 시장 시장 지향형 입지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해야죠. 일단 두 개가 나오면 하나를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걸로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100% 내가 완벽하게 공부할 때 나중에 가셔야 이거 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두 개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원감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상업입지이론이 있어요. 상업입점 상가와 관련되어 있는 상업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이야. 크리스탈러의 크리스탈러 그래서 이 사람의 학자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스타일이 중요해. 스타일 중심 스타일 중심 스타일 중심 이렇게 외웠어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자 이 중심지론 내용을 조금 더 해석하자면 시간이 벌써 한층에 가고 있어 자 어찌되거나 이 중심지를 얘기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중심지의 뭐와 형성과 중심지의 계층을 연구한 이론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심지의 형성이 나왔다. 또는 중심지의 계층이 나왔다. 그럼 누구예요? 크리스탈러 스타일 중심 딱 나와야 돼요. 이 중심지의 형성과 계층은 뭐냐면 먼저 계층 먼저 보죠. 중심지라고 다 똑같은 중심지가 아니라 고차 중심지도 있고 그 다음에 저차 중심지도 있어. 규모는 누가 클까요? 당연히 고차가 크겠지. 그래서 얘를 백화점쯤이라 해석했고 얘를 편의점쯤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차와 저차 중심지의 여러 가지 특성이 달라. 계층이 나눠져 있는 거야. 그냥 무조건 다 똑같은 중심지가 아니라 고차 중심지의 특성 저차 중심지의 특성이 다 다르게 나타나 있어. 이런 걸 중심지의 계층 구조라 그래요. 하나 중요한 거 한번 보죠. 구매 빈도는 누가 많을까요? 고차가 많아? 저차가 많아? 저차가 많아요. 얘는 백화점쯤이라고 이해했고 백화점은 크고 좋은 거 가끔 비싼 거 이런 걸 가끔 가서 사는 거고 얘는 생필품 사러 자주 가는 곳이 저차 중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빈도는 얘가 크다. 규모는 얘가 크고 이런 걸 이제 계층 구조라고 하고 중심지가 형성되려면 34에 나왔죠.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이 얘가 최소 요구 범위가 있고 재화가 더 이상 팔리지 않을 때까지의 끝까지의 거리를 재화 도달 범위라고 얘기해요. 누가 커야 돼? 얘가 커야 돼? 얘가 커야 돼? 형성되려면 중심지가 유지가 되려면 재화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된다. 무조건이에요. 학기론에서 요구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작아야 뭔가 일이 일어나요. 요구가 작아야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투자론 배웠으니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중에 누가 커야 투자가 일어나요? 얘가 커야죠. 요구가 들어가면 작아야 뭔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구가 들어가면 작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중심지가 형성된다. 이게 중심지 형성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 중심 중심이 나오면 중심지 형성과 계층 얘기한 거 중심지라는 말은 많은 학자들이 썼어요. 다른 학자들도 그래서 중심지 나왔다고 이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중심지 뭐가 나와야 되냐면 형성과 계층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보죠. 자 분기점은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 경계 유인력이 똑같은 지점을 즉 두 개의 도시에서 유인력이 똑같은 지점을 경계 분기점이라고 그래요. 이거 암기할 때 암기 코드 안 넣었지만 이렇게도 외울 수 있어요. 버스 분기점 버스 분기점 버스 분기점 버스 컨버스 분기점 이론 자 외워야 될 건 경작이에요. 경작 경계 분기점은 어느 쪽에 있다? 작은 도시에 가까운 쪽에 있다. 여기 도시가 A 도시고 여기 도시가 B 도시라면 요인력이 A와 B가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은 경계는 정 가운데서 어느 쪽? B 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가 경계. 그래서 작은 도시 가까운 쪽에 경계가 만들어진다. 경작 경작 경계는 작은 도시 넬슨의 소매입지 이론 이런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암기 코드는 넬름거리는 소입 소입이 넬름거리는다. 넬름소입 넬름거리는 소입 이렇게 소매점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직접 파는 점포를 소매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매점 다른 말로 점포라 그래요. 점포가 어디에 입지해야 되냐 위치한 장소를 입지라 그래요. 뭐 하려면 돈을 벌려면 최대로 이익을 얻으려면 점포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디에 입지해야 되냐를 여덟 가지 원칙을 제시한 이론이 넬슨의 소매입지 이론이에요. 소입 소매 소매점 점포가 어디에 입지해야 돈을 많이 벌겠냐라는 거예요.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여덟 가지 원칙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점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안 상품은 옆에 있어야 돼 멀리 떨어져야 돼. 치약 팔 때 칫솔 팔면 같이 사갈 거니까 돈 벌 수 있죠. 샤프 팔 때 샤프심 팔면 옆에 있으면 같이 사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보안 상품은 뭐해야 된다? 양립 양립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웃에 있다 붙어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여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경합은 경쟁 얘기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경쟁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돼. 혼자 팔아야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경쟁하면 돈을 많이 못 벌죠. 아까 우리가 경쟁이 많으면 초과이윤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얘는 초과이윤을 많이 벌어야 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곳에 입지해야 되느냐를 얘기했으니까 경쟁은 최소해야 돼. 여기가 최대가 되면 안 돼요. 경쟁은 적어야 돈 많이 번다. 얘의 이론은 돈 많이 벌려면 점포가 어디에 입지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 뜻을 해석하면서 넬슨의 소매 입지로 넬름 소임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넬름 소임 자, 사편이 정책로인데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마음이 좀 무거운데 어차피 좀 늦어질 수 있어요. 얘기했듯이 간식은 매 시간마다 먹어도 된대. 너무 많이 주셨대. 그러니까 영양 보충 하시면서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쉬었다가 보셔요.